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공식 팬카페가 창설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 10일 공식 팬카페에 1주년을 맞이해 손수 팬카페에 글을 올렸는데요. 찬스를 향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찬원은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 오늘은 저희 공식 팬카페 창설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라면서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찬스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폭염과 코로나 속에 찬스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찬또배기는 마음씨도 진또배기네요. 이찬원의 글을 본 한 찬스는 찬원님 잊지 않고 팬카페 창설 1주년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찬원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제 처음이자 마지막 연예인 이찬원님을 앞으로도 쭉 응원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오네언사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네언사는 이찬원이 팬들에게 전했던 말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이찬원에게 입덕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세요. 이찬원의 팬카페는 4만 1,367명의 찬스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는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00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